9,000번째 나이스. 나이스 좋아요. 이즘이 들어가면서 공동선도로 올라섭니다. 이즈미는 보기 없이 버디만 6개째예요 남은 홀은 3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왼쪽 안쪽이에요 이즈미 떨어지면서 선두로 치고 올라갑니다 두 볼 연속 버디 이제 8번, 9번, 8번으로 버디가 있어요 점수 많이 줄여야 됩니다 내일하고 모레 되면 지금 예보로는 날씨가 굉장히 괜찮아요 특히 일요일은 더 날씨가 괜찮기 때문에 그린 스피드는 조금 빨라질 거고 그리는 좀 딱딱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선수들에게는 점수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빈 쪽으로 좀 움직이네요 지금 홀이 있는 쪽으로 다 모입니다 들어갑니다 이즈미 이렇게 되면... 이렇게 되면... anh이 무엇이고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박진희 감사합니다.